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나이가 들면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70대 할머니의 상한검 성형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은 눈에 이렇게 줄만 그어도 예뻐지는데 50대 60대 이런 노화된 중년에서는 아줌마 쌍꺼풀이 되어서 사나워 보이고 남성스럽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10대나 20대의 피부는 눈꺼풀의 처짐이 없는 반면에 50대 60대 중년에서는 이 처진 눈꺼풀로 인해서 잉여된 피부를 잘라내니까 눈썹하고 눈하고 사이의 피부를 잘라내서 서로 위아래를 봉합하게 되면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교과서에 기술이 된 노화의 원인으로는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 살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꺼짐 이런 경우에는 관자놀이라던가 팔자주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표정이 피부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피부주름 그 다음에 햇볕에 의한 광노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포토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4가지의 원인 중에서도 1번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은 지구에 사는 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눈꺼풀 처짐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치마를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자꾸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치마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자꾸 밑둥에 흙이 묻는 겁니다 흙이 묻으면 밑둥을 이렇게 자르는 수술이 아래쪽이니까 아래쪽 밑둥을 자르는 수술이 상한검 수술이 되겠고 치마를 올려서 밑둥에 흙이 안 묻도록 하는 게 이마 거상술이나 눈썹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젊은 피부는 이렇게 탄탄한 반면에 노화된 피부는 이렇게 피부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상암면부에서도 위쪽을 수술을 하느냐 아래쪽을 수술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위쪽을 수술을 하는 것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나 관상절개를 통한 이마 거상술 이마 축소 거상술 이런 수술들은 좀 큰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 눈꺼풀에서 쌍꺼풀 수술 일명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래쪽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사나워지고 남성스러워지는 일명 아줌마 쌍꺼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검 성형 수술을 하면서 이 눈꺼풀의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하게 되면 자연히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여기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눈과 가까이 붙은 눈의 뉘앙스를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쪽이 사나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늘게 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여성화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좀 남성화되는데요 여성이 이렇게 남성처럼 눈썹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더욱 남성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검 수술은 50대, 60대에서 하면 다 사나워지고 남성스러워지는데 그럼 이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된 것이 예전에는 60세 정도 되시면 다 이렇게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위암,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은 100세 시대 또 지금 30, 40대의 기대 여명 얼마나 살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120세 세대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눈꺼풀이 늘어져 가지고 앞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턱을 내밀고 다니시는 이유가 앞이 안 보여서인데 그렇게 100세까지 사시려면 상한검,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은 눈꺼풀에 시야를 가리는 것들은 한번 재단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눈도 커지면서 여성스럽고 예쁜 상한검, 성형술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